자 일단 크로스 에어핀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항상 라켓이 너무 위에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앞에서 와요 그렇죠 시작 그대로 내 쪽으로 끌고 온다 생각 그냥 이 크로스 에어핀 해야지 하면은 공이 엄청 길게 가요 처음에 그게 아니라 내 쪽으로 친다 생각해야 공이 짧게 가요 준비 내 쪽으로 친다 생각하고 자 다시 내 쪽으로 친다 생각하고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렇죠 발이랑 같이 맞을 수 있도록 준비 하나 둘 셋 팔 먼저 뻗어서 거리 조절을 해야 돼 다시 너무 위에 거 치려고 하면 안 돼 크로스 에어핀 너무 위에 거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그렇지 내 안에서 하나 준비 하나 둘 셋 그렇지 기다렸다 하나 둘 셋 그렇지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준비 하나 둘 쏙 하나 둘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는 느낌 밑에서 위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오 잘한다 자 이제 크로스 에어핀 하고 크로스 에어핀 하고 쳐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크로스 에어핀 잘 했으면 빨리 따라와서 앞에서 푸싱 짧게 끝내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팔 먼저 뻗어서 짧게 왜냐하면 상대방이 크로스 에어핀 공을 헤어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싱이 크게 들어오면 안 되고 짧게 헤어핀 공을 때리는 거니까 시작 내가 잘하고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끊어야 돼 그렇지 시작 하나 팔 먼저 뻗어서 둘 그렇죠 하나 둘 셋 팔 먼저 뻗어서 짧게 그렇지 하나 둘 셋 팔 먼저 팔 먼저 그렇죠 그래야 낮은 공도 다 푸싱 에어핀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그래서 옆에 손 밑에서 위로 갔죠 위에서 아래로 준비 위에서 아래로 다시 팔 먼저 팔 먼저 이거 봐 몸부터 가버리니까 뒤에서 쳐 버리죠 자 한 줄 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팔 먼저 먼저 뻗어야 그렇지 공간이 생겨요 하나 둘 셋 팔 먼저 뻗어서 짧게 그렇지 하나 둘 셋 팔 먼저 팔 먼저 둘 그렇죠 하나 둘 셋 이제 점점 공이 길어 앞으로 치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그렇지 안 넘긴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렉트 따고 따라올 수 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지 크로스 에어핀까지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아 이거 봐 손가락 깔딱 깔딱 하면 안 돼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위에서 아래로 그렇지 자 반대 반대 크로스 에어핀 해볼게요 자 처음에 공이 왔을 때 어떻게 들어와야 될까요? 왼발 오른발인데 지금 라켓이 뒤에서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셔틀 여기 있으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? 스톱 라켓이 더 옆으로 와요 셔틀 위치까지 근데 어? 왼발이 있어 셔틀 위치까지 흰 선까지 더 붙여서 세워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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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만약에 셔틀이 있으면은 더 옆으로 붙여야 돼요 셔틀 옆 그렇지 그 상태인데 너무 위로 떠가면 안 돼 여기서 옆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셔틀보다 너무 뒤에서 오면은 공이 길게 가는 거예요 자 흰 선 따라서 긋는다 생각하고 시작 왼발 오른발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손 먼저 뻗을 손 먼저 뻗어서 오른발 다 할 때는 보내줘야 돼요 하나 둘 봐봐요 하나 했을 때 팔 먼저 뻗고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 해서 다 뻗고 나가잖아 그렇죠? 준비 하나 하고 둘 했을 때 먼저 뻗고 그렇지 미리 먼저 뻗어서 거리 조절하고 거리 조절하고 준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렇지 라켓 더 세워야 돼 지금 라켓 높여져 있죠? 손목을 더 밑으로 내려서 시작 하나 둘 왼발 더 빨리 잡아놓고 왼발 미리 잡아놓고 오른발 그렇지 왼발 미리 잡아놓고 오른발 대 손목 그렇죠 왼발 잡고 오른발 다시 라켓 좀 더 내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근데 하나 다시 와볼게요 더 세워서 세워서 왼발 왼발 왜 또 따라가 이 상태에서 하나 하나 내 앞에서 갈 수 있게 만약 사이드로 더 가면 발이 더 와야 돼 발이 더 와서 내 앞에서 칠 수 있게 몸보다 라켓이 더 멀리 가면 안 돼 발이 따라가야 돼 오른발이 그렇지 자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그렇지 기다렸다 공 오는 순간 왼발 오른발 준비 왼발 오른발 그렇지 하나 둘 팔이 늦었어 더 빨리 뻗었는데 마지막이 뻗었지 미리 뻗고 공 왔을 때는 눌러야지 그렇지 미리 뻗어놓고 눌러야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이거는 건들기만 하면 안 돼 손목이 더 가야 돼 팔도 하지 근데 지금 얘가 위로 떠가잖아 위로 떠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손목이 이만큼 더 들어야 돼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흰 선 따라서 시작 하나 둘 거기서 이제 조절하면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엄지 힘 주고 엄지로 눌러주는 거야 그렇지 자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그렇지 근데 발이 계속 무너지잖아 허벅지 힘이 딱 받쳐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무너져 딱 서서 친다고 생각해 또 뒤에서 나오죠 다시 처음부터 꺾어들인 상태에서 스톱 그렇지 옆에서 안으로 안으로 지금 옆에서 앞으로 가봐요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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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그렇지 먼저 손목이 그렇지 손이 쭉 들어와서 감아야 돼요 손 쭉 들어와서 감아야 돼 그렇지 너무 멀리서 감는 게 아니라 라켓 더 들어와야 돼요 하나 둘 그렇지 팔 먼저 뻗어서 몸 적당히 들어오고 하나 둘 이거는 셔틀은 하나 아기라 생각하고 감싼다 생각했는데 지금 탁 탁 치죠 부드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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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부드럽게 하나 그렇지 부드럽게 하나 거기서 손목이 들어가요 손목이 부드럽게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앞 스윙 더 나오게 하나 그렇지 앞 손목이 더 나오게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그렇지 이걸 탁 탁 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앞에 손목이 더 많이 나오게 뒤에서 나오면 중간에 끊기잖아요 앞 직선에서 더 앞으로 하나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앞에서 앞에서 옆으로 나오는 스윙이 많아요 뒤에서 나오는 스윙이 아니라 직선에서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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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